서울 진관사 무형문화재 국행수륙대재 기원과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회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구군용창의 수륙제 정신이 올해 보물로 지정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상징, 진관사 태극기로 이어졌다는 의미를 전합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과 육지를 헤매는 모든 고원들의 넋을 달래는 수륙대재. 진관사에서는 조선 계곡 이후 국가 차원에서 행해졌기에 앞에 국행이 붙습니다. 조선 태조가 유교의 제사 공간을 종묘로, 불교의 제사 공간을 진관사로 삼아 왕실수륙제를 창설했기 때문입니다. 은평 역사한옥박물관이 이같이 유서 깊은 진관사 국행수륙대재를 불화 등으로 만나는 기획전시회를 내년 2월 27일까지 엽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국가무용문화재 제126호 진관사 국행수륙대재의 발원패는 오늘날까지 이어진 호국불교를 상징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융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좋을 때도 혹은 어려울 때도 이 의식을 통해서 이번 전시회는 7여러번 등 실제 진관사가 국행수륙대재를 설행할 때 쓰던 불화 등을 그대로 전시해 의미를 더합니다. 미래 세대들은 전시회 관람 후 국행수륙대재의 현장인 진관사로 이동해 다양한 불교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시를 보고 또 진관사로 올라가서 스님과 직접 차담하고 명상하는 프로그램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진관사에서 만난 주지 개호 스님은 이 같은 전시회를 통해 국행수륙대재의 무차평등 정신이 종교를 넘어 우리 시대 모두의 하두로 각인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국가 지혜적 문화재인 조선시대, 망실국행수륙재의 무차평등의 정신은 전통 불교 의뢰가 종교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유산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개호 스님은 올해 보물제 2142호로 지정된 서울진관사 태극기의 보물지정서를 최초로 BBS에 선뜻 공개했습니다. 국행수륙대재의 무차평등과 국운융창의 정신이 엄혹했던 일제강정기에 일장기를 지우고 그 위에 태극기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한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또 올해 보물로 지정된 진관사 태극기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1919년 3.1운동을 떠올리게 하며 가슴을 뜨겁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지내온 진관사 국행수륙대재가 코로나 시대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